쿠알라룸프루 쿠알라룸프루 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프루입니다. 오늘은 쿠알라룸프루 여행을 해볼 예정이고 마르데카 광장 갔다가 바투동굴 갔다가 쿠알라룸프루 타워 그 정도만 볼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이 디파발리, 디왈리라고 불리는 축제날입니다. 힌두교에서 되게 큰 축제 중에 하나고 빛의 축제라고 불리는데 오늘이 축제 셋째 날이라서 락슈미 푸자 이렇게 부르더라구요. 5일간 열리는 축제 중에 가장 장대하게 열리는 날이라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이거는 바투동굴을 가봐야지 알 것 같고 태세일주 보면서 인도의 아르티푸자처럼 푸자는 뭐 축제 기도 드리는 행위 이런걸 뜻한다고 하더라구요. 네 그러면 일단 마르데카 광장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여기가 메르데카 광장입니다 진짜 놀래요 그리고 조디의 말레이시아 국기가 딱 그냥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말레이시아 국기가 미국 국기를 뺏긴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의 유니언 잭을 따와가지고 만든 게 말레이시아 국기였습니다 그리고 메르데카 광장 바로 앞에 네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 저기 뒤에 보이는 건물이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이라는 거거든요 1800년대 후반에 지어진 건물이고 뭐 A씨노만의 대표작으로서 사라센 양식 네 그런 거를 썼다고 하는데 어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네 아람브라 궁전이랑 그 다음에 타지마할 지은 고 양식이 네 조 사라센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네 알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건물 진짜 크네요 그리고 한 100년이 넘은 건물인데 진짜 이쁩니다 여기 뒤에 파란색으로 진짜 큰 건물이 있는데 저거는 메르데카 118이라고 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지금 다 완공은 되었는데 오픈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어가 볼 수는 없고 멀리서 아 저게 메르데카 118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로니얼 워커라고 여기 메르데카 광장 아래쪽에 뭐 박물관처럼 꾸며 놓은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은 오픈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가 가지고 KL 시티 갤러리 구경한 다음에 바투동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티 갤러리 구경한 다음에 이곳은 처음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게이브 앞에 있는 동상은 무르간 동상이고 시바신 장남아들입니다 타밀족 사람들에게는 되게 높은 신으로 칭송을 받고 그래서 타밀족 제일 큰 축제인 타이푸삼에는 여기 바투동굴에 100만 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무르간 성지로는 10개가 있는데 인도에 6개가 있고 말레이시아에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르간의 10번째 언덕 이렇게 부르고 계단이 272개인데 이게 과거랑 현재 미래 평생 살면서 잘못을 272가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우치기 위해서 272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단이 가파른 편이라 힘드네요 힘들어 예수처럼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 동굴 베트남에서 오행산 갔을때 그런 느낌이네요 라빌마운틴 갔을때 그런 동굴의 느낌입니다 다음 영상은 고춧가루 소스 소스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소스 소스 올라갈 때는 좌측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우측편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왼쪽이 과거고 오른쪽이 미래라고 합니다 여기 바투동굴이 자연 동굴인데 조금 다듬은 느낌이고 동굴 진짜 예쁘네요 멋있고 웅장합니다 그럼 다시 기차 타고 푸알로 룸푸르 시내쪽으로 가서 KL타워 가보도록 할게요 오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는데 갈 때도 사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할게요 I'm gonna go to stay I'm gonna go to stay I'm gonna go to stay 원래는 걸어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여기 입구에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15분마다 한 대씩 있는데 한 10분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귀찮아가지고 버스 기다려서 버스 타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고KL 무료 버스 같은 경우에도 버스 진짜 나가지고 한 30분? 기다렸다가 그거 타고 왔네요 사람도 진짜 많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그랩이 없어서 이동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라 이렇게 무료 교통을 이용하는 게 베스트 이렇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OK, Skydeck은 옆에 뵙겠습니다. OK. 2, 2, 7, 7, Skybox 2 2, 2, 7, 8, Skybox 2 1, 2, 7, 6, Skybox 2 와, Skybox 2 진짜 에어라인 그냥 미쳤네요 네, 진짜 이쁜게요 그리고 Skybox라고 이렇게 표소를 주지 않는데 1이랑 2랑 이렇게 반대쪽에 있거든요 한쪽은 메르데카 118 한쪽은 쌍둥이 빌딩 뷰로 유리로 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식당 번호 불러주듯이 계속 방송을 해줘가지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Democratic Party 함께 가고 있습니다 보다 여쭤리 여기가 이렇게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조지의 쌍둥이 뷰틴, 케이스 뷰틴이 보입니다. 근데 막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여기. 뭐 이 정도 높이 있고 스카이라이트 예뻐가지고 막 대기도 있는데 애매한 시간 말고 해가 완전 지던가 아니면 노을 딱 질 때 타이밍이 질 때 잘 맞으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겠네요. 혼자 사진 찍기 힘들어가지고 여기가 메르베카 118 쪽이고 여기부가 훨씬 이쁩니다. 해가 이쪽으로 돼가지고 해가 이쪽으로 돼가지고 이제 막 면 쌍이 쾌지고 하니까 뭔가 이쁘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푸알라룸플 여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푸알라룸플에서 원래 계획이 영상 두 번 나눠 찍는 거였고 오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내일 모레쯤 한번 더 나가서 푸알라룸플 주위에 박물관도 가보고 모스크도 가보고 뭐 멀리서 보기에는 그냥 대구타워, 서울타워처럼 생겼는데 생각보다 많이 높았고 살짝 아쉬운 거는 그렇게 막 엄청 잘 보이질 않는다? 테트로나스 트윈타워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네요 근데 메르데 818은 진짜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막 석양 딱 때리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네, 내일모레 놀러 나갈 때 다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끝!